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Kra medidas 톡톡톡톡톡 톡톡톡톡 Tika 더러워 보이는데 더럽지 않습니다 톡톡톡 톡톡톡톡 quanto Carlos 멍멍맍 한번 발라볼까요 지혈밤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글의 ASMR 입니다. 오늘은 화장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는지는 일단 물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해드리고 싶은대로 해드릴게요. 우선 선크림부터 좀 바르셔야 돼요. 요즘 몸이 다가왔으니까요. 거의 지나갔죠? 많이 덥더라구요. 그쵸? 그래서 선크림 이런거 꼭 챙겨 바르셔야 돼요. 안그러면은 큰일 나요. 요즘 얼마나 안좋은지 선크림을 답에도 바르고 코에도 바르고 애족병에도 바르고 이쪽 관자놀이에도 바르고 이쪽 관자놀이에도 바르고 발라드릴게요. 문질문질 골고루 펴서 바르지 않으면 이게 또 안 묻은 곳에는 소용이 없거든요. 이렇게 실험한 곳도 있어요. 실제로 차에서 차단체를 듬성듬성 발랐을 때 두텁하게 발라진 부분이랑 대충 발라진 부분이랑 차이가 좀 심하더라구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 앞부분만 바르고 눈 밑에도 끼우면 안되니까 여기 좀 바르고 됐어요. 그 다음에는 다 됐어요. 나 샘 간실러로 가려 뽑아야죠. 가려 드릴게요. 자, 봅시다. 기미같은 것도 조금 가려주고, 눈밑에 기미가 좀 있었어요. 입안에도 여드름 자궁 조금, 흉터같은 거. 톡톡톡. 더러워 보이는데, 더럽지 않습니다. 눈알에 바르는 것 같지만, 눈알에 바르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요거. 이거는 길커버 컨실너인데, 좀 밝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겸. 하이라이트 겸, 눈 밑에도 좀 바르고, 눈 밑에. 이쪽도 눈 밑에. 콧등에도 좀 바를게요. 콧등이 어디야? 여긴가? 여기 얘가? 미안해요. 콧등에도 좀 바르고, 눈 밑에. 눈 밑에 좀. 다크서클 많으시네. 잠을 많이 못 주무시나봐요. 좀 많이 가려야 돼. 눈 밑에 좀 가려가려. 눈 밑에 좀 가려가지고. 턱 끝에도 살짝. 톡톡. 이마, 이마에도 좀 바를까요? 톡톡톡톡. 톡톡톡톡톡.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톡. 퀵커버. 제가 퍼스널컬러를 진단했었는데, 가을 웜톤이었거든요. 가을 웜톤은 이게 장댕이입니다. 저는 약간 건성인데 지성이에요. 복합이에요. 복합인데 건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최고입니다. 이걸 이렇게 두드리는 이유는 파운데이션 잘 나오라고 두들겨 봤어요. 저렇게 저는 이 퍼프, 쿠션 퍼플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것도 따로 구매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파운데이션을 바꾼 것 같은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좀 보송하게 발려요. crawl! crawl! hur among people 그러면 골고루 톡톡톡톡 balls ее 돼요. 이렇게 쓸어내리면 그대로 밀려가지고 발을 하나 마라 하니까 톡톡톡톡 다 됐습니다. kilometres 피부가 뽀얗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섀도우를 오늘 좀 반짝반짝하게 해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마저 부탁할게요. 50부터의 수는 3c 컵이에요. 3c 3c 이거는 왜 두드리냐구요? 아 여기 뚜껑 위에 가루가 붙어있어서 좀 떨어지라고. 열대 포악 하고 쏟아지면 안되니까요. 그쵸? 깨끗하게 열리죠? 자, 우선은 요거 두개를 같이 블렌딩해서 밝은 것부터 깔아줄게요. 여기 눈두덩이 위에 블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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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도 조금 어지러워 아직 눈에 한거 아니에요? 눈썹이 간지러워서 블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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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손으로 하는게 좀 찝찝하세요. 잠시만요. 원래 화장은 손으로 해야 제맛이긴 한데 찝찝하시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블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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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걸로 보여줘. 반짝아닌거. 저 눈동이 위에 해드릴게요. 이렇게 플랫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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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맛있어, 반짝이야! 오! 됐어 됐어요. 잘하셨어요! 제가 잘했죠, 그죠? 자, 조금 더 진한 색깔로 요거 요걸로 끝자락에만 살짝 할게요. 끝자락에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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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끝에 살짝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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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아보세요. 얼지얼지 요렇게 이렇게 끝자락에만 살짝살짝 플랜팅 플랜팅 살짝 눈 감아보세요. 이쪽도 이렇게 얼지얼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연결해주고 됐고요. 아이라인은 최근에 친구한테 추천을 받은 요 녀석 이름이 뭐더라 요것도 클리오커 클리오커 화장품을 잘 만들어요. 브라운인데 자연스러운 갈색 아이라이너인데 제가 웬만해서 안 번진 아이라이너가 없었거든요. 진짜 유명한 아이라이너들도 다 번지 번지거나 아니면 그리기가 좀 어렵거나 그렸을 때 약간 꼬막눈이라서 그렸을 때 너무 이렇게 작대기 하나 끄는 것처럼 된다든지 그런 그게 있었는데 요거는 자연스럽고 절대 번지지 않아요. 어떻게 그려드릴까요? 옆구리를 내려드릴까요? 올려드릴까요? 아 알겠어요. 설리처럼 살짝 끝을 내렸다가 살짝 올려드릴게요. 어디갔냐? 눈이 어디있어요? 아 여기있네요. 미안해요. 눈에 이렇게 계속 수리나게 떠보세요. 네 좋아요. 살살살 살살살 알게요. 살살살 살살살 점막을 메꾸고 있어요. 점막을 꽉 메꿔드릴게요. 그렇죠. 점막을 살살 점막을 살짝 밑으로 내려다가 손톱으로 조금 살짝 올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 살짝만 올리면 좋아요 좋아요. 반대쪽 반대쪽도 할게요. 계속 쓰레게 떠보세요. 네. 좋아요. 꼼꼼하게 메꿔드리고 꼼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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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는 살짝 내려가지고 이렇게 눈두부러 눈두부러 좋아요. 좋아요. 잘 되었어요. 눈썹은 눈썹은 더 여거가 에뛰드 거. 에뛰드. 에뛰드하우스 드로잉 슬림 아이브라우 1.5mm 그 눈썹 그리는데 한올 한올 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얇은거. 되게 얇은. 이것도 브라운이에요. 약간 초코 브라운. 이것도 좀 두들겨 달라고요. 눈썹. 눈썹은 본인은 일자 눈썹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굴형이 조금 기셔서 일자 눈썹으로 해드릴게요. 봅시다. 끝에만 살짝 살짝만 이렇게 메꾸고. 앞쪽 앞머리 조금 메꾸고. 그 다음에 눈썹이 있는걸로 자연스럽게. 어디갔냐? 눈썹이 어딨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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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여기. 슥슥슥슥슥슥슥.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원주로 줄게요. 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 어우. 자스러워. 자스러워. 반대쪽부터. 끝부분만 살짝 살짝 메꾸고. 끝부분만 꼬리 조금 길게. 앞머리 조금 메꾸고. 앞머리 조금 메꾸고. 자. 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 자연스럽게. 슥슥슥슥슥슥 해가지고. 플랜딩 플랜딩. 자연스럽게. 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 좋아요. 입술색은 어떤 스타일을 하고 싶어요? 코랄? 코랄. 오케이. 요거. 요거 발라드릴게요. 이게 브랜드가 말이에요. 어... 일입생호랑인가? 저 브랜드를 잘 몰라요. 로드샵 말고 잘 모르기 때문에 선물받아서 있는데 요거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에에. 보세요. 약간 에. 옳지? 입술 어디있어요? 얼굴 코고. 미안해요. 에에에에. 위입술도 해드릴게요. 그렇죠. 맘맘맘맘맛. 맘맘맘맛. 맘맘맘맛. 저거 한번 발라볼까요? 이제 맘에. 맘맘맘맘맛. 음. 맘에 들어요? 아. 이거 좀 쳐드릴게요. 쉐딩. 쉐딩은 역시 요거죠. 요거. 너무 어두운 톤으로 하면 수염 난 것 같으니까 중간 톤하고 밝은 톤 좀 섞어서 찾아드릴게요. 저는 그 날카로운 붓 안 쓰고 너무 뭉쳐서 빠지는 붓으로 그냥 하거든요. 이제 봐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탈탈탈탈탈 얼굴을 반쪽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근데 또 너무 수염처럼 뛰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많이 손을 이렇게 많이 조각하듯이 소묘하듯이 이렇게 좀 털어드릴게요. 오른쪽도 깎아줘라. V라인 V라인 탈탈탈탈탈탈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탈탈탈탈탈탈탈 탈탈탈탈탈탈탈탈탈 좋아요. 오. V라인이야. V라인 코를 빗어드릴게요. 만들어 보자. 원래 높으시긴 한데 코를 만들어 봅시다. 눈썹 뼈 이어지는 부분부터 살짝 자연스럽게 깍깍깍깍깍 콧볼도 살짝 축소축소 완벽해. 하이라이트 같은 거 이제 좀 눈두덩이 하고 애교 써라고 해드릴게요. 이것도 선물받았는데 엄청 유명한 거더라고요.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이것도 좀 잘 나오라고 들으켰어요. 얼마 안 남아서 눈두덩이 위에 톡톡톡 애교살에도 애교살 톡톡톡 살짝 좀 풀어주자 그래도 살짝만 오. 완벽해. 그래도 조금만 더 아까워 톡톡톡 밑에 밑에도 이교살이 미교살이나 톡톡톡 톡톡톡 턱톡톡톡 어? 이거 바람이 아니야. 이제 여기도 살짝 풀어줍시다. 블렌딩은 살짝 자연스럽고 너무 튀니까 입자가 커서 여기 위에도 살짝 살짝 그쵸? 브라보! 매자먹은게 있네요. 활용점점 활용점점 아이 메이크업은 글리터랑 눈속, 속섭이 다 한다고 보면 돼요. 눈을 이렇게 한번 가디집어보세요. 그렇죠. 겁먹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눈이 어디야? 아 미안해요. 좀 더러워보인다고요? 미안해요. 좀 닦아서. 됐어요. 이 정도면 좀 깨끗해요. 다시 여러분 깨끗하게 또 가디집어보세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요. 뒤쪽도 뒤쪽도 가슴줄하게 그렇죠. 가슴줄하게 뜨세요.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꺾어서 꺾어서 살살살살 꺾어서 아우 좋아 좋아 좋아. 마숴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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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숴카라는 에뛰드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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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번디지 않아요. 근데 절대 안지워지는게 중요한건 클렌징을 잘 안지워지더라구요. 자 이 손도 계속 차려야겠네. 한번 떠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 아 아 아 아 그만 स 아 아 그렇죠. 그런 쫌 더 도디 이리 박이네. 미안해요. 그렇지. 계속 그러고 있어요. 허 콧바람 미안해요. 너무 집중해서 그만. 예쁘다 예쁘다. 언더도 좀 해줄게. 개인적으로 언더 손녹스 길면 인형같이 예뻐 보이더라구요. 그쪽도, 반대쪽도. 혹시 나는 밑에 살짝만. 또 그 벌레 다리처럼. 벌레 다리처럼 안되면 안되니까. 잠깐만. 또 조금만. 이쪽도. 됐다 됐다. 기다려봐요. 이거 묻었냐? 뭐가 묻어가지고 안더라구요. 손숲인가? 됐어요. 너무 예뻐지셨어요. 만족하시죠. 뿌듯하세요. 다음에 또 와요. 다음에는 좀 다른 메이크업 해드릴게요. 스모키나 뭐. 아! 기다려봐요. 가면 안돼요. 활용점정 이걸 안했어. 볼터치. 볼터치가 생명이에요. 오늘은 약간 러블리거든요 컨셉이. 볼터치는 약간 코랄. 약간 촉촉한거 좋아해서. 아리따움이에요. 아리따움. 좋아합니다. 아리따움이에요. 이렇게 웃어 보세요. 계략이 튀어나온 것 뿐으로 할거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팍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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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한번만 더 누를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시죠? 조금만 더 조금만 자연스럽게 조금만 좋아요 좋아요 자연스럽게 너무 튀면 존사람 그 뭐라그랬냐 그 홍조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거 되려구요? 팡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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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어때요? 무슨 이유 때문에 화장을 받으신지 모르시겠다고요? 아, 이유는 몰라도 돼요? 네. 이 화장은 그대로 주무셔도 되고 상관없는 화장이라서 내일 아침 내가 없어져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면 돼요. 만약에 주무시고 싶으시면 네. 다음에는 스모키 화장이나 뭐 약간 미국 언니 스타일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꼭. 꼭. 제 방만 해주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멀리 안가요?